아이고. 벌레 나오는데 조심하세요. 벌레 뭐. 내가 어제 밤에 잡은 벌레들만 봐도 깜짝 놀랬잖아. 귀여워, 이제, 그렇지? 물 다 지금 이미 끓고 있지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잠길 정도로 넣어야 되면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끓은 다음에 25분에서 30분이거든? 잠깐만, 소금하고 저것 좀 넣을게. 소금은 2분의 1? 우린 좀 양이 많아.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내가 알아서 넣었어, 그냥. 참 맛있게. 찰옥수수. 식혀서? 식혀서? 식혀서 이걸 베껴야지, 그렇지? 이러면 좀 빨리 식지 않을까요? 달달한 냄새 나지 않아요? 그러네. 그렇죠. 어, 냄새가 나. 달달한 냄새. 냄새 너무 좋아. 껍질이 우리가 벗길 수 있으면 벗겨볼까? 벗길까요? 얘도. 맛있겠다. 최고다.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하고.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더 달았어도 될 뻔했다. 유주가 더. 언니, 더 넣었으면 너무 달 뻔했다. 정말 좋아? 응. 밑에 빨아먹을 정도로. 응. 다 물러와. 다 물러와. 소스 너무 맛있어. 응? 너무 맛있어. 잘 삶았어. 교정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. 이렇게 못 뜯어먹으니까. 못 뜯어먹어. 음. 맛있어. 손 아프지? 언니, 이거 다 해? 아니, 아니, 아니. 너무 많아. 거기다가 설탕이랑 소금 조금 하고. 다 됐을 때 치즈 위에다 살살살살 올리면 돼요. 옮겨서 치즈 뿌린다? 언니, 이거 빨리 치즈 뿌려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, 혹시? 그래. 뿌려줘, 뿌려줘. 안 녹을 것 같지 않아? 그러면 다시 해. 뚜껑으로. 네. 네. 아니, 우리 치즈 더 넣어야 되겠다. 와우. 치즈가. 수고하니. 고추들. 다iente. 습관. 고추들. 진짜 맛있다. 솔렉이. 여기? 고추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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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괜찮으세요? 감사합니다.